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삼위일체주일이며 한국교회가 환경선교주일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삼위일체주일 그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성령강림절인데도 하얀 후두를 했지 않습니까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런 중요한 절기에 하얀색을 합니다 삼위일체주일에 하얀 걸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명절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 굉장히 이해하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입니다 또 성경에도 나와있지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삼위일체주일 굉장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의 손님, 성령님 이 세 분 다른 위기여, 다른 위치, 다른 일을 하시지만 원래 한 분이시다 이걸 어렵게 얘기해서 삼위일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 때 보면 고대교회 때 보면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이단 판정받고 교회에서 내쫓겨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저 학자들이 책상 앞에서 연구해서 우리 이런 거다 한 게 아닙니다 성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고 그분들이 하신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잘 설명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삼위일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주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런 고백, 신앙의 고백하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환경주일에 대해서입니다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때를 기념하여서 오늘 환경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환경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 근거가 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지막 말씀입니다 31절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의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선교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 만물을 다 지어놓고 보시니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성을 올리신 겁니다 힘이 좋다 영어로 말하면 이디스 베리군 오늘 우리가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지만 창세기 1장 전체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1장 12절에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꽃, 채소, 과실나무 이런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좀 뒤에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고 강이며 냇가에 각종 생물이 충만하고 하늘에 각종 새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냐고 풍성한 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대로 25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산에, 숲에, 들에 가득하여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온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어렵지 않게 만드는 용어 가운데 생태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과 이들의 삶의 공간으로서의 환경 전체를 가리킬 때 생태계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지점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태계가 우리가 흔히 쓴 말, 이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섬씨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걸작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 특별히 이 생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소리치신 것입니다 힘이 좋다, it is very good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농부가 잘 갖고 놓은 채수밭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오신 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이 생태계에 인간이 망가뜨리고 죄송합니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1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습니다 땅에서 그런 걸 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물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늘의 궁창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새가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되어서 생물이 하나씩 둘씩 병대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 새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거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사도하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의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라 다시 말해서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이 지금 탄식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넘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코로나19의 원인 바로 생태계 파괴 거기에서 원인을 찾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개발이 빚어낸 창극으로 보고 있습니다 1900년도만 해도 인간이 산 땅 이 지구 안에서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진 자연세계 다른 동식물들이 자유롭게 마음껏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산 땅 지구의 77%에 이른다고 해요 당장 우리 동네 망하고 그렇잖아요 이 지역이 다 논과 밭 이런 염전 이런 데였었는데 지금 다 아파트가 세워졌잖아요 인간의 거주리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발로 인하여서 동물세계와 인간세계를 구분하던 저미지대라고 얘기하는데 이 저미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속에 기생하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로 넘어게 됐고 그래서 생긴 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 구달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에 따르면 이런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가 계속되어지고 또 공장식의 축산 대규모 소를 기르고 또 닭을 기르고 하는 이런 공장식의 축산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생존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서 이렇게 서식지를 파괴하고 이런 대량 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선데 결국은 이게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비관적인 전망이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선구자들의 경종의 소리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을 바라오면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빙하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만년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만 년이 지난 동안 녹아내리지 않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다 보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들이 물에 잠깁니다 잦은 폭염과 가뭄, 홍수, 토네이도 또 세계를 위협하는 이런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식량 위기 이런 것들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작년 2021년도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이상 고온 또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유럽의 독일, 벨기에 이런 데서 천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천 년 만에 또 7월에는 중국 허난성에 폭우가 내려서 아예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고 지하철 승객 수십 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7월 일본 시조가현에서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여 3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한쪽에서는 이렇게 홍수, 폭우로 신음하는 동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상 고온과 산불 때문에 신음을 했습니다 작년 7월 영국 런던에서는 영국 사상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그래요 북미에서는 열돔 현상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불볕 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7월 달에 미국의 데스벨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는데 기온이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56.7도까지 올라갔대요 우리 지금 20도 조금 넘으니까 덥다 덥다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배가가 더 되는 56.7도 거기서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 벤쿠버 지역도 최고 48.6도까지 기록했다고 그래요 이런 고온건조한 날씨가 초대형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뉴 서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이 지난 여름, 작년 여름 불에 탔습니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 등 초대형 산불 소식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에비아 섬이라고 했는데 서울 면적만큼이나 불타버렸대요 터키는 전교에 47개 지역 234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일어났는데 서울 면적의 1.5배나 되는 숲이 파괴가 되었고 8명이 숨지고 860명이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산불이 나왔고 시베리아에서도 이 시베리아 그러면 동토의 땅 아닙니까 얼음의 땅인데 거기도 기온이 쳐서 서면서 사상 최악의 산불이 생겼었대요 세계기상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런 산불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라는 건수 지금보다 2030년에는 최대 14% 2050년에는 30% 2100년도가 되는 지금보다 50% 이상이 산불이 증가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밤에 우리나라 저쪽 동해안 울진 삼척 지역에도 큰 불이 있어서 우리가 돕는 헌금도 하고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지금 또한 대기오염 물의 오염 땅의 오염 등 각종 오염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물들이 멸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내 이 생태계에 있는 생물의 종 여러 가지 생물의 종류 가운데 5분의 1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장 자연에 나와서 보는 것들 그 중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는 없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오염이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각종 성인병을 비롯한 질병이 인간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피조머리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지금 생태계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본 것처럼 피조머리 신음한 것에 대해서 탄식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을 고대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환경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 생태계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토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토인들이 이 사명 감다하기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라고 한 분이 있는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간 그리스토인의 상은 무엇이냐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녹색 그리스토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21세기 그리스토인이 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환경보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째 환경보호의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범문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대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오늘날 사람조약은 환경파괴의 환경파괴하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생태계 마음대로 정복하여 인간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구잡이로 살림을 개관하게 되고 동물들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희생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피를 채우게 하여 인간의 욕망을 해소하게 하여 자연을 마음대로 파헤쳐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생태계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넣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오해라고 얘기했죠 정복하라 사실 이 말 속에는 히브리오 원을 보면 각부다 볼보다 이런 치대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복하라는 이 말에서 영어에 컬처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문화라는 말 그런데 이 문화라는 말의 뜻이 잘 개발한다는 뜻 아닙니까 돌본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정복하라는 말 속에는 사실 잘 돌봐라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또 창세기 2장 15자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에덴 동산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생태계를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도록 보호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례하신 그대로 땅이 각종 풀과 심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낼 수 있도록 땅이 그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례하신 그대로 물들이 생물로 번성할 수 있도록 또 공중에 새들이 낳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가축과 각종 기능과 땅의 짐승들 종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담에게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경을 보호하여서 필요한 것은 자연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이재명은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아담이란 이름을 붙여주셨죠 이 아담이란 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셨다는 그런 뜻에서 바로 흙이라고 한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아담아 여기에서 아담이란 이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흙을 사랑하는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반대로 흙을 학대한다 우리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흙을 사랑하면 그 흙이 흙인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러나 흙을 학대하면 그 흙이 흙인 우리를 학대하여서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녹색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데 모범을 보여주는 분이 바로 성프렌시스라고 한 분입니다 이 성프렌시스는 새들과 숲속의 새들과도 대화를 나눴다 나의 친구여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모든 것들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사랑의 눈으로 봐야만 됩니다 인간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용말하고 하는 이용의 대사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이런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 때문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생겨났고 생태계가 착출당하게 되었고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기술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오염 형태로 생겨나서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처럼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계를 보장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풍요함을 다 누려가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 해서 갑자기 원시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제운동입니다 이 절제운동의 핵심은 자발적인 가난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깨달아 가난하게 산 것을 얘기합니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스스로 적게 먹는 것입니다 더 좋은 옷 입을 수 있지만 스스로 검소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줄여가며 산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지만 스스로 초라하게 산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 수도 아닙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자발적인 가난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절제운동의 구체형의 실천 방안으로 소위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해야만 됩니다 아껴쓰는 운동 물도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기름도 아끼고 종이도 아끼고 아껴쓰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눠쓰는 운동 우리 집에는 필요 없는데 다른 집 필요한 거 있잖아요 나눠쓰는 운동 우리 집은 녹색 가게에 그려 사는 것입니다 집에 필요 없는 옷들 생필품들 갖다 놓으면 저렴한 가격에 아니면 그냥 나눠쓰게 됩니다 이쪽 12단지에 공유 냉장고라 하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쌀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집에 있는데 안 먹어갖고서 이렇게 썩어간다 그런 것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쓰는 운동 아이들 키우면서 장난감 학용품 옷가지 동화책 값비싼 돈을 들여 샀는데 조금만 쓰다 오면 못 쓰잖아요 다른 집과 나눠쓰는 겁니다 바꿔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쓰는 운동 이런 일회용품이 문제 아닙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 뭐 수백 년이 지나야만 분해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회용품을 쓰지 말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쓰자 여러분 환경운동가 가운데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환경을 계속 파괴해 간다면 우리 후손은 우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다음 이 생태계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후손들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환경보호가 녹색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의 삶의 태도 바꿔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신 그 원래 창조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귀한 일에 사명자로 우뚝 선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녹색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